안녕하세요. 정형외과 전문의 곽홍석입니다. 병원에서는 닥터홍으로 불리고 있습니다. 2015년부터 아랍에미리티에서 진료해왔고 2023년 5월부터 사우디저먼 병원 두바이에 합류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. 대부분의 정형외과 질환에 대한 상담 및 치료가 가능하고요. 척추질환에 대해서는 투약이나 물리치료까지는 가능한데 수술을 고려할 상황이라면 다른 선생님께로 제가 연결해드립니다. 또 다른 과의 전문의 선생님들만큼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담이나 약 처방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예약이나 방문을 위해서는 병원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고 콜센터 번호는 800번에 2211입니다. 왓츠앱으로도 예약하실 수 있고요. 번호는 055-558-0043입니다. 메시지 하시면 ARS처럼 선택하실 수 있어요. 병원에서 별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필요하실 때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. 사우디 저문 올소패릭 앤 트라우마 호스피털에서 곽홍석이었습니다.